음 너무 예쁘다 머리인가? 이 나무 진짜 신기하다 그치? 아 예뻐라 꽃은 다 이뻐 이 나무 멋지다 오 그치? 야 이게 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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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Okay 네 헤엔데 꺼 그치? 그치? catching 우와 옛뿌리가 장난 아니다 정말 신기하네 판다 누스라는 건데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린 게 큰 거잖아 그렇지? 우와 멋있다 얘네들은 이게 멋인 것 같아 도대체 이거 몇 년 된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1년생 아닐까? 하나하나 뛰어들고 싶다 마당의 정원에 이거 안해 놓으면 끝내줄 거야 아 이거 괜찮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꼬디리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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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안돼 와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해 꼬디리맛아 꼬 quant 꼬끼리 하트모양이 차 increasingly 바 Lebanon 하트모양이 모여서 꽃이래. 이쁘다. 도자기로 모형부를 해놨구나. 토끼야 반갑다. 마을이 식물로 옷을 입었네. 잘해놨다 마을. 너도 말이네. 말 좀 해봐. 어머. 어머어머. 이건 뭐야? 꽃인데 이게. 우와. 어머. 세상에. 이게 뭐야. 꽃인데 이게. 우와. 우와. 신기하게 달려있어. 얘들이. 이게 꽃핑크인가봐. 우와. 이쁘다. 사람 얼굴이네. 이쁘다. 아. 이게 우리가 흔히 키우는 꽃인데. 이따만큼 더 커는구나. 이 꽃마양이. 진짜 신기해. 이 꽃마양이. 진짜 신기해. 이 꽃마양이. 진짜 신기해. 이게 꽃이에요. 신기해. 아. 꽃향기. 꽃마양이. 지금 옷봉오리가 더 예쁘다 가자 우리집에 따라와 우리집에 갈사람 따라와 아이고 얘들 귀엽게도 해놨다 다육인데 어머 뭐야 뭐야 이렇게 세상 그 장단에 맞춰서 노래 불러야 돼 저런 다육이들을 흔하고 야 이거 선인장 가시가 오오 다육이 이렇게 심으니까 이쁘다 정말 이쁘다 이거 오오 와 이거는 좀 못보던 다육이 같아 색깔이 이야 탐스럽다 나무에 이렇게라도 이쁘다 아 아 아 나무에 이렇게라도 이쁘다 옛날에 이런 선인장을 키워서 이 선인장을 먹었거든 야 이런 곳이 오지 않으면 이런 거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곳 그래 이런 이선인장이야 이거 맞아 이거 옛날에 키워서 꽃도 피고 이선인장을 먹었어 맞아 이런게 신기해 이런게 대단하다. 크기도 오! 색깔도 이쁘고 이거는 선인장이 대단하다 자 와 와 예쁘다 안녕 이 꽃이야? 아 왜 이렇게 이쁘네 그치 깨진 단지에 이게 바위 소리구나 바위 소리 있잖아 나도 오 이것도 이쁘다 무슨 그건지 모르겠지만 꽃 이쁘다 물레나물? 어머나 이게 물레나물이라는 건데 나물 아 쟤는 이번에 내가 사서 심어놓은 거네 가자 오늘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오늘은 국 하나만 있어도 밥 먹겠다 오늘 김치 볶음이랑 두부랑 싸먹으면 맛있어요 고구마 오 오 세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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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금 세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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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배추 바삭 고춧가루 맛있다 고춧가루 이거 상추가 분명 들 때 내 입이 큰 거 아니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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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